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유공자의 주택 물색부터 입주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 서비스를 강화합니다. LH는 어제 서울 강남구 소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국가보훈처와 국가유공자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LH는 비주택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발굴에서부터 상담 및 주택 물색, 이사비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입주까지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LH는 국민연구임대 등 건설임대주택 공급 물량의 10%를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. 김연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와 그 후손분들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서비스 지원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 checked 22 22 24 24 25